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견본 투표용지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발간한 책자에는 중간선거 출마 후보 명단과 투표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안내 책자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주민들에게만 발송되며 필요할 경우 온라인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 여부는 카운티 선거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연방 하원 435명과 연방 상원 35명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